안녕하세요 차근입니다. 성남에서 4대 떡볶이로 유명한 대표적인 곳이 있는데요. 바로 다사랑, 그랑나랑, 수진분식, 진미떡볶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진분식으로 한번 달려가 봤어요. 위치는 성남 수진역 지하상가에 있어서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도 편한 것 같아요. 주차는 주위에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휴무구요. 오전 10시 오픈해서 저녁 8시 마감이에요. 재료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생활의 달인에 방영되어 더욱 유명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수진분식은 오가다가 몇 번 마주쳤는데 저는 항상 그 근처에 다른 분식집을 다녔었거든요. 친구가 여기는 별로 추천을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지 성남 대표 떡볶이 맛집인 수진분식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앞쪽에 커다란 떡볶이판이 있는데 떡볶이 윤기가 자글자글하니 먹음직스럽습니다. 참고로 제가 국물 떡볶이보단 꾸덕한 스타일의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정말 기대가 되더군요. 늦은 오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일단 착석하고 나중에 의자 테이블을 옮겼어요. 아무래도 자식은 다리도 저리고 불편하더라구요. 저희는 어묵 1개, 김밥 1줄, 떡볶이 1인분, 냉면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기본 천으로는 단무지와 간장이 나옵니다. 떡볶이는 1인분에 4천원이라는 가격에 비해 양이 좀 적은 편 같아요. 계란과 김말이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해 가격대가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떡은 쌀떡으로 크기도 한입속 하기에 적당했고 쫄깃쫄깃하니 좋았습니다. 이런 크기의 떡볶이는 수저를 사용해서 소스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는 거 아시죠? 특히 수진분식은 치즈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치즈 맛이 나는 걸로 유명한데요. 한입 먹는데 고소한 치즈 향이 입안을 가득 채우더라구요. 달달하면서 감칠맛 나는게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달아서 그런지 3개째 먹는데 금세 물리고 말았어요. 고추장에서 느껴지는 텁텁함도 불편하니 뭔가 개운한 맛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약간의 생선 비린내도 살짝 나는게 계속 신경쓰더라구요. 소스가 식으니 더 걸쭉해져서 물년맛밖에 안났습니다. 김밥과 오뎅을 함께 먹으니 그나마 낫더라구요. 아마 떡볶이만 단품으로 먹기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김밥도 크게 특색없고 여느 김밥집에서 맛볼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떡볶이 국물에 살짝 찡박해 먹으니 맛있더라구요. 오뎅도 3개에 2,000원인데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저렴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끼할까봐 새콤한 냉면 하나를 시켰는데요. 선택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입안에 되게 달달함으로 가득 차있었는데 새콤하니 아주 케미가 좋더라구요. 면은 좀 불어했었지만 육수가 정말 좋았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냉면과 떡볶이가 어울리는데 함께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떡볶이에 김말이와 계란을 포함해서 주시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떡볶이에 오뎅이 빠져있다니 왠지 섭섭하더라구요. 계란도 사이좋게 먹으라고 반땅 해주십니다. 적당히 으깨서 떡볶이 국물에 적셔먹으면 최고인거 아시죠? 떡볶이는 생각보다 너무 달아서 놀랐습니다. 물엿을 들이부은 것 같았어요. 안그래도 달달한 떡볶이인데 달달한 단무지까지 나오니 궁합이 좀 안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떡볶이 1인분 먹어보고 맛있으면 더 시켜먹으려고 그랬는데 한 그릇 정도면 충분한 것 같더라구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달달하기 때문에 꼭 다른 음식들과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달달함을 좋아하는 편인데 제 기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맛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감치말도 좋고 소스도 맛있는데 너무 달달하기만 한 것 같아요. 매콤함이 없어서 그런지 더 빨리 물리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대중적인 입맛은 좀 아닌 것 같고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것 같은 맛이에요. 자주 와서 먹을 정도는 아니고 지금 먹은지가 한 2주 정도 돼가고 있는데 약간 생각이 나는 편입니다. 꾸덕한 치즈맛이 나는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분명 입맛의 차이는 있고 선호하는 게 다 달라요.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는 잘 안맞았었고 전반적으로 메뉴들과 가격 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수진푼식 근처에 여러 떡볶이 집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친구랑 자주 가서 먹던 떡볶이 집이 있는데 거긴 제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다음번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4대 떡볶이 집 남은 3곳도 투어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